지금 시간은 12월 31일 5시 5시 되시는데요 움뚝 생각이 나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올해 올해 저의 오리지널 곡과 커버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바로 들어보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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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잘 보셨나요? 네, 뭐라고요? 살쪘다고요? 알아요 살은 내년에 꼭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, 영상을 보면요 그쵸? 이렇게 시간 나열을 하면 점점 이제 살이 쪄가죠 살이 쪄가 없었습니다 살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올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진짜 많이 부족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이요 내년에는 더 더 열심히 구독자 여러분, 팬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는 sg로 sg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내년부터는 좀 새로운 도전을 해보려고 입니다 그러니까 꼭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좋은 연말 보내시고 이게 영상이 올라갈때는 19시니까 앞으로 5시간 남았네요 2020년까지 마지막에 청소라도 해야겠습니다 일단 내년에 sg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바로 내일부터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 빨간 도전 할아버지 어찌밍 수술 놓識 모래 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